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사회 을 중에 을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리기사들 수도권에만 20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 기쁜 밤에도 치열한 일감 경쟁을 벌이며 먹고 살기 위해 전업으로 혹은 투잡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으로 내는 보험료가 옆으로 새 나갑니다 국민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대리기사 이모씨의 지출 내역입니다 매달 10만원의 돈이 보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대리운전회사로 빠져나갑니다 회사가 받아가는 돈은 연간 보험료 120만원 무사고 운전자의 대리운전 특약 보험료가 70만원 선인 걸 감안하면 50만원 가량을 더 내는 셈입니다 한 달 대리기사들이 지불해야 될 보험료는 5만 몇천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받아가는 돈은 10만원 이상 대리기사가 내는 한 달 보험료 10만원 누군가에겐 적은 돈이겠지만 2만원 받아 20% 수수료를 떼면 15,000원 가량 손에 쥐는 대리기사에게는 7번 운전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시장이 너무 정비가 돼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허점을 업자들이 많이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기준, 보험료의 부가와 절차와 가정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돼서 대리운전기사들은 터무니없는 보험료 X가 보험사와 대리운전회사의 유착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